소개받은 공연참여 분야의 안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예술분야 사업은 사업 범주가 광범위에서 크게 두 부서가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반부에서 설명드리는 사업들은 주로 예술가, 예술단체들의 개별 작품의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작품 지원들, 각 장르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요. 후반부에 설명드릴 부분들은 주로 축제라든가 공연예술제, 축제라든가 중장기 창작 지원 같은 단연간 지원 같은 작품 지원보다는 조금 기반형 말 그대로 기반형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공연 창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연예술 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공연예술 창작 산실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프레임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개념적으로 도식화를 해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얘기하는 무대화하기 이전에 사전 창작 활동, 준비 활동에 대한 여러 지원 사업들 그리고 그런 기획 아이디어를 조금 무대화시키는 최초, 초연 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올해의 신작 지원 그리고 그 신작 발표된 작품들이 다시 재상연 레퍼토리화하기 위한 어떤 작업으로서 지원하기 위한 이런 단계별 지원 포맷을 저희가 매년, 지금 몇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전 장르 공통적으로 창작 실험 활동 지원으로 해서 꼭 그 결과 중심보다는 어떤 꼭 그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과정에 대한 실험성에 있는 다양한 도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험 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15년도까지 시행되다가 몇 년간 중단이 됐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침 올해 또 잔여 예산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마침 또 오늘 또 공무 마감인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 연극 뮤지컬 대본 공모 사업이 시범적으로 좀 복원이 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음 달 10월 1일부터 공고될 2020년도 사업부터는 정식으로 저희가 복원해서 신규 사업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뮤지컬 대본이 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무대 공연하기 위한 어떤 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대본 콘텐츠에 대한 저희가 창작 지원을 저희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오페라 분야에 있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년간 연계 지원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차 년도에는 어떤 극작가, 대본 창작과 작곡가의 오페라 음악 작곡 활동을, 초기 작업 활동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2차 년도에 지원한 팀들에 대해서 쇼케이스는 전체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쇼케이스 실험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신작 발표까지 이듬해 2차 년도에 연계해서 지원하는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각 장르별 특성들 반영한 사업들 그리고 공통적인 실험 활동 같은 공통적인 성격의 유형들을 아울러가지고 준비 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의 신작 지원은 저희가 공연 창작 산실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작 초연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각 장르별 쇼케이스를 통해서 최종 통과된 작품에 대해서 연말 그리고 그 연초까지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본 공연에 대해서 제작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프토리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 창작 산실을 통해서 배출된 신작 작품이거나 꼭 저희 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창작 초연을 발표한 작품에 대해서 총망라해가지고 저희가 초연 이상 공연된 창작 작품에 대해서 재연하는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레프토리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이 진작이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비평 기능이 필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뒷단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매년 공연예술 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각종 조사 연구 사업이라든지 비평 그리고 최근에는 전문지 발간 지원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 비평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온 오프라인 망란 같은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요. 일단은 올해의 신작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원 신청 자격을 먼저 보시면 일단 저희가 쇼케이스 심사를 일단은 거쳐야 최종 본 공연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저희가 각 장르별로 쇼케이스 일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월에서 3월 중에 쇼케이스 참여가 가능한 예술 단체분들께서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CKL 스테이지라고 광화문 쪽에 있는 저희가 특정 극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모든 장르를 동일한 어떤 무대 조건으로 해가지고 실현형 심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전문가 선생님들 여러 자문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 장르별 특성도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장르별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장르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연극과 창작 뮤지컬은 점막 대본 낭독형 실현 심사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타의 무용과 전통 예술은 기존대로 실현형 심사로 저희가 형식을 좀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쇼케이스는 그리고 저희 전문가 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계평가단 장르별로 한 40명 50명 내외 정도 되는데요. 관계평가단 분들을 모시고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실제 관계평가단 분들의 모니터링 심사 결과를 평가 결과를 저희 심사에 20%의 가중치로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작품은 공연되지 않은 창작 작품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연 관련 사례비 제작비 등등 사업과 관련된 직접 경비 일부 지원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자부담은 본 공연의 경우 총 소요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로 하고 있고 쇼케이스는 자부담 의무 부담이 없습니다. 지원 규모는 책자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 주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쇼케이스 일정이 많이 앞당겨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일정상의 변동이 심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작년도 2차 정시 공모 때 12월에 접수했던 것을 1차 구문 없이 이번 10월에 같이 통합적으로 접수한다는 부분을 하고 쇼케이스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장례별로 낭독형과 실행형 심사 구분해서 진행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린 전담 심의위원제 운영이 저희 창작 산실 중에 올해의 심작 심사에 대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 2, 3차 심사위원분들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의 텀도 좀 길었었고 하다 보니까는 좀 달리 구성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면들이 부작용도 생기고 해서 일단은 그런 개선하는 차원에서 1, 2, 3차 동일한 심의위원분들께서 참여하시는 전담 심의위원제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계평가단 접속 기존에 10% 가중치였었는데요. 20%로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인 관계 참여도를 비중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의 심작 창작 오피라 부분인데요. 아까 서두의 말씀드린 창작 오피라 발굴 지원 극작과 작곡과 활동 지원에 통해서 탄생된 작품들에 대해서 2차 년도의 쇼케이스를 통해서 선발하는 본 공연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미 5개 작품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단몰이 공모 없음이라고 표기된 부분들은 이 5개 작품이 내년도 초에 쇼케이스를 통해서 바로 본 공연 제작 지원이 된다는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 신작 지원은 내년도 올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모가 없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별도 공모로 예정은 아까 창작 오피라 발굴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2021년도에 쇼케이스가 진행되는 2개 년간으로 사이클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하는 대봉 공모 사업입니다. 연극 창작 뮤지컬 분야 대상이고요. 무대 공연 발표 및 레퍼토리오 발전 가능한 참신한 작품을 발굴해서 저희가 무대와 전 단계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저희 사업 목적으로 저희가 도입한 사업이고요. 신청 대상은 극작가, 작곡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 대상 사업은 공연화가 가능한 완성된 대본이 되겠고요. 다만 최소 1시간 이상 분량의 공연 시간 분량의 대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작, 미 발표된 연극 대본, 창작 뮤지컬, 대본, 음악, 각색 번안 작품을 제외하겠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 및 규모를 보시면 연극 대본은 일단은 연극은 개인이 작업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작가 개인 한 사람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 단 2인 이상 공동 창작 작품은 의무가 불가하시다는 점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고요. 창작 뮤지컬은 음악적인 부분도 같이 가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작가 및 작곡가, 팀, 2인 1적으로 팀이 신청을 하시되 1인이 극작가가 됐든 작곡가가 됐든 1인이 대표로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개인 사례비 지원 형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아티스트 피 개념의 사례비 지원 성격으로서 자부담 적용을 제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본 심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심사 방식을 저희가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심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한 심사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레퍼토리 창작 초연 작품에 대한 재공연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공연이 가능한 예술단체가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술단체가 지원 신청하는 원칙인데 다 무용 전통 예술에 한해서 개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르별 필수 회차 의무 이행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짐작하시겠지만 다른 장르는 동일한데 연극 분야가 조금 더 조건이 완화가 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극장 10회 소극장 14회였다가 각각 2회씩 줄여가지고 실제 대관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2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횟수를 맞추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8회, 12회로 각각 좀 완화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신작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가 14년부터 담당한 이전에 예전에 명동극장이라는 이쪽에 담당했던 창작팩톨이 전신 사업까지 망라해가지고 이쪽에서 배출된 작품은 저희가 약간 가점을 드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우대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초인 이상 공연된 창작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 규모 타사업과 같이 사업 직접 경비 일부 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부담은 총 소유액의 10% 이상 필수 측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는 창작 사실 트랙에 있어서 조금 오페라 분야가 있긴 한데 일반 순수 음악의 어떤 작곡 그리고 연주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누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음악 분야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지원 트랙으로 저희가 사는 사업 유형들로 저희가 편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매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오작교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리는 지속 연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작 지원이라고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곡가의 창작곡 실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와의 교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작곡가를 이어준 다리 그래서 오작교라는 명칭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안정적인 지원을 표방하기 위해서 2년간 연속 지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디자인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 선정이 되면 물론 최소한의 행정적인 연말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2021년까지 2년 연속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국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간 그리고 공립 오케스트라 단체가 되겠고요. 국악과 양악을 포함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악 관연악단 그리고 체인버, 윈드 오케스트라 다 포함이고요. 지원 대상 사업은 작곡가가 조금 반드시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두 분을 전속 작곡가로 위축한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발표 연주회를 저희가 지원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만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반드시 만 45세 이하 저희가 신진 작곡가 육성에 일어난 취지도 표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 내용은 각각 작곡가 오케스트라와 같이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인 작곡가 창작과 관련된 직접 경비라든지 연주회 개최 등등의 관련된 직접 경비 일부 개맥을 저희가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속 연주 지원은 사업 명예에서 느끼셨듯이 이미 창작된 창작곡을 다시 재현 연주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혹은 공립예술단체 마찬가지로 국악, 양악, 예술단체가 지원 신적 자격이 되겠고요. 다만 문체부라든지 중앙부처 산악기관의 전속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국립단체들은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창작한 관연약 협조곡이라든지 신뢰약 편성기 작품, 기타 창작 합창곡을 재현, 실현하는 이런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 꼭 연주회가 아니더라도 음반을 제작하는 사업도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 규모 보시면 전년 대비 달라진 부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최대 2천만 원씩 지원이 됐던 부분을 저희가 최대 지원 단가를 너무 소액 다권형이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3천만 원까지 저희가 증액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작 오피라 발굴지원,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한 사람, 극작가 한 사람으로 구성된 팀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2인으로 구성된 팀 중 대표 1인이 지원 시청을 하시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다만 아까 쇼케이스 참여 일정처럼 이 사업은 이 사업도 역시 각종 쇼케이스 침의 참여라든지 직접도 나중에 이 팀들이 1차 년도 선정이 되면 차후에 이제 오피시 이거를 직접 쇼케이스의 실현을 담당할 오페라단을 직접 섭외해서 매칭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페라단과 연계된 그런 일정의 준비 활동들이 다 필수적으로 이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 일정들을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작곡가 아닌 극작가 본인의 신청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현심의는 2021년 상반기에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 있고 이 팀들이 오페라단을 섭외해서 진행해오면 각자 저희가 협업하는 어떤 구조 속에서 저희가 심의를 진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자율주제에 따른 소극장인 오페라 대법 및 음악 창작품 개발이라든지 기존의 원작이 있으나 이런 원작 공연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시 새롭게 재창작된 오페라 대법 및 음악 작품에 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팀당 2천만 원이 되겠고요. 각각 천만 원씩 작곡가 천만 원, 극작가 천만 원씩 저희가 정액으로 저희가 1차 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개인에 대한 사례비 지원이기 때문에 자부담 적용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본 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뮤지컬 해외통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기존의 뮤지컬 단체들이 해외에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국내 창작 뮤지컬 작품 중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각각 준비 과정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올해 별도 공모로 진행을 하면서 준비 과정 지원이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걸 좀 더 안착화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각각 최대 2천만 원, 최대 1억 5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신혐활동 지원, 결과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 저에 대한 시도, 도전적인 시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전체적으로 개별 작품 활동에 대해서 공개 발표를 좀 할 수 있는 저희가 기획형 사업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암동에 있는 마푸문학비축기지라는 장소에서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 초에도 이미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발표 일정에 맞출 수 있는 단체매 예술인이 신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최근 3년 이내 2평 이상 창작활동 증빙이 가능한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 이 부분은 예전에도 최대 2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 최대 규모인데 3천만 원까지 늘려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비평연구 활성화는 특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각각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전문지 발간 지원 비평연 학술 행사 지원 디지털 비평활동 지원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최근 2개년 18년, 19년 이상 최근 2개년 이상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좀 달라진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1차 서류 심사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에서만은 도저히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심의에 뇌실할 기회하기 위해서 올해는 2차 PT 및 인터뷰 심사를 도입을 해서 객관성, 공정성을 기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서 양식도 전년도까지는 공통 양식 하나였었는데 신청자들의 분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가지 3식으로 각각의 사업 유형에 맞는 양식으로 저희가 3가지로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다른 사업 공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다만 공연예술에 있어서 좀 특이사항은 최근 5년 이내 3편 이상의 학내 공연을 제외한 공연 실적이 있으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지역 다른 장례처럼 지역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전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거주만 주민등록 초등본에만 등재를 해놓고 실제로는 서울에서만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조금 불공정한 그런 분위기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여러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활동을 좀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3편 이상의 활동 중에서 최소한 한 건 이상은 저희가 활동 증빙자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조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발표 지원 유형으로 각각 최대 천만원 천오백만원씩 저희가 지원 규모로 하고 있고요. 자부담 적용 제외 사업입니다.